0526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1바이오입니다. 제1바이오 은 은 동사는 동물의약품 전문회사로 1977년 설립되어 200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2년 사명을 제1화학에서 제1바이오로 변경함 동사는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의약품을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재형화와 일반사료 첨가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고 있는 중임 국내 발효설비를 보유하고 순수 우리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원료를 생산 판매 수출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입지에 올라있음 기업개요 대시 발효를 기반으로 동물약품을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1989년에 법인 전환되어 진단키트와 식물첨가제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일반제재 원료와 생물학적 제재로 일반제재 원료는 효소제, 효모배양제 및 항생제 등이 있으며 생물학적 제재는 세균진단키트와 DNA칩, 백신 등이 있음 대시 정부지원과제로 현재 수입 중인 프로바이아틱, 면역증강제, 항산화제 등의 동물의약품 국산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치료제 및 기타 제품의 판매 증가에도 기능성 첨가제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발효 제품 진단키트 판매도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단기 매매 증권 관련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도축 마리수 증가에 따른 돼지 사육두수 감소에도 한유구와 양계 등의 사육두수 증가로 성장 촉진제 등 동물의약품 및 기능성 첨가제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0일 기준 장마감 제1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42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1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7위입니다. 제1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2912만 9천의 순의 주입니다. 제1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1바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1.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0배 12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원, 마이너스 17억원, 마이너스 1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마이너스 7억원, 마이너스 17억원입니다. 제1바이오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번지 93%이고 유보율은 171.5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2.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67 더하기 0.8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7.71 더하기 0.8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